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7월 17일 재헌전. 재헌절 수요일 오전 10시 5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호우경보 내려진 곳 되게 많거든요. 비 피해 없으시도록 좀 주의하셔야겠는데 또 반대로 제주 지역 특히 제주 동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10시를 기해서 내려져 있네요. 남쪽 지방은 폭염경보. 중부 지방 수도권은 호우경보 호우주의보. 한반도가 되게 커졌나? 날씨가 좀 그렇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알려드려야죠. 렌트카였습니다. 렌트카. 최근에 렌트카 관련해서 특히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가 많이 접수된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업체가 홍보한 것과는 달리 면책이 되지 않는 범위가 많더라.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사.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를 렌트카로 내드렸고요. 사실 렌터카가 맞다고 합니다. 렌트, 어, 카. 차 한 대를 렌트한다. 렌터카가 맞다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4261님. 시즌에 따라서 렌터카 사용률가 너무 차이 나네요. 성수기에는 너무 비싼 느낌입니다. 그렇죠. 수요가 또 몰리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죠. 0407님. 현재 전기 자동차를 장기 렌터카로 타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아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8129님은 휴가 가고 싶어요. 렌터카 타고 휴가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 회사가 너무 바빠서 휴가도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요즘은 참 바쁜 게 좋은 거기는 한데 그래도 또 휴가는 쓰셔야 될 텐데요. 그렇죠. 장혜라님이 가게 출입문 사이로 출근해 보니까 가게 출입문 사이로 비가 스며들어왔네요. 지난 밤에 비바람이 심해서 걱정했었는데 유유. 남편이랑 성공예감 볼륨 높이고 대청소 중입니다. 이제 비 좀 그만 내리길.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참 그렇죠.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가니까요. 비 좀 적당히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증시 상황도 한번 볼게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좀 내리고 있네요. 밤사기에 미국장은 또 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85%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지지부진합니다. 코스피는 10포인트 0.37% 내린 2854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15% 내린 838.2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2.5원. 계속해서 1380원대 초반 가리키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늘 SK하이닉스가 3.4%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아 또 현대차도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코스닥 상위 종목들 가운데 어제 그제 배터리 관련 주들이 많이 좀 내렸었죠. 오늘은 조금 좀 보압권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약세 약보압으로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등등 배터리 관련 주가 좀 약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시가총액 6위인 엔캠은 6.8% 급등을 하고 있고요. 또 바이오주는 종목별로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들 이야기를 했는데 신약 개발하면서 정말 우리의 그 뭐라 될까요. 인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그런 신약 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좋은 음식을 통해서 수명을 늘릴 수 있다면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런 산업도 많이 발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메디푸드, 메디컬과 음식, 푸드가 합쳐진 메디푸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또 산업이 되고 어떻게 질병을 치료한다는 건지 같이 한번 배워보실까요. 미래생활사전 시간 조가연 벤처캐피탈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그 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은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음식이 보약이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자면 메디컬푸드 또는 메디푸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의료용 식품이 됩니다. 보통 치료나 건강관리 목적으로 특수하게 만든 특수 건강식들을 지칭을 하고요. 사실 성장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보다 고령화 때문입니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나이 든 인구들이 많아지고 당연히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건강관리가 중요해지기 시작했고요. 또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함께 많아지는 것들이 만성질환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뭔가 건강관리를 위한 이런 특수 건강식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고 기존의 일반적인 식품이나 일반적인 음료를 만들었던 기업들 또는 심지어 약을 개발했던 제약사들도 이런 메디푸드, 메디컬푸드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식생활이나 본인에게 필요한 영양 섭취를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또 메디푸드를 좀 넓은 의미로 보자면 환자뿐만이 아니라 건강관리 관심이 있는 일반 대중들도 사용할 수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국민 전체적인 어떤 건강관리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치료가 되는 음식 하나하나 규제나 이런 것도 다 살펴볼게요. 메디푸드가 해외에서는 또 많이 활성화되어 있나봐요. 해외에서는 제도적으로는 어때요? 가장 많이 성장한 곳이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용어로는 메디컬푸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유럽,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FSMP라고 해서 줄임말이긴 한데 FSMP라고 부르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특수 의료용도 식품, 일본은 특수용도 식품 이렇게 서로 다른 명칭을 붙이고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메디컬푸드 의료용 식품들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입된 게 미국인데 약을 관리하는 FDA 의료당국 뿐만이 아니라 식품으로서도 관련된 프로그램과 법령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품 FDA가 정의하고 있는 명칭을 보면 이 메디컬푸드라고 하는 게 과학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의학적인 평가를 거쳐서 필요한 영양요구량에 따라서 특정한 질병이나 상태에 적절한 식이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공된 식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쉽게 풀어보면 환자마다 겪고 있는 질환에 맞춰서 필요한 영양요구 내용들 또는 주의해야 될 어떤 영양들을 잘 걸러내서 다르게 구조를 짰다. 그리고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탐수화물 같은 이런 영양 성분들의 그 함량을 질환에 맞게 제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비타민이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루테인이라든지 각종 건강기능식품 많잖아요. 그럼 이 건강기능식품이랑 메디푸드랑 뭐가 다른 건가?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국내 정의로는 우리가 건기식이라고 부르는 건강기능식품은 몸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특정한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 가공한 식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 드시다가 이 통을 보시면 기능성 원료는 어떤 기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표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약처에서 실제로 그 원료가 몸에 목표로 한 기능을 갖는지를 시험을 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인정된 원료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디컬푸드 또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이라고 불리는 이 식품들은 어떠한 특정 질환에 맞춤형으로 영양성분의 함량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식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은 식사를 대체하는 목적은 아니고 일종의 보조제 역할을 한다면 특수의료용도식품 같은 경우는 밥 한 끼를 대체해 주는 식품에 가깝고요. 또 목표로 한 기능이 아니라 어떤 질환에 맞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당뇨가 있으면 당뇨식품, 내가 암환자인데 특별한 관리를 하고 싶다면 암환자식 이렇게 질환별로 식품들이 개발되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과 식사의 중간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중환자들이나 또는 고령자, 만성질환자들을 상대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또 이걸 좀 넓게 보면 그냥 메디컬푸드라고 보는 게 아니라 케어푸드, 관리하는 식품이라고 넓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케어푸드에는 의료용, 질환용 음식뿐만이 아니라 고령친화적인 식품들 또는 일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염 또는 저당 식품들 이런 것들도 좀 넓게 포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은 확실히 아니고 약간 그 중간에 있는 건강기능식품보다는 건강기능식품은 약간 식사를 대체하는 것들은 아니죠. 이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지지는 않았고 하나의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보조식품에 가까운 거고요. 이 메디컬푸드는 한 끼를 통째로 대체할 수 있다. 식사가 될 수 있느냐. 필요한 열량 칼로리도 맞췄고 거기에 들어가는 탄단지 조합이라든지 필요한 무기질 조합들도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간에 전달해 드릴 게 10시 10분 기준으로 경기도 가평군 조종천 대보교 주변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조종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디푸드, 메디컬푸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요즘에 매장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되게 쉽게 살 수가 있거든요. 메디컬푸드는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이게 혹시 메디컬이니까 처방전이 필요해요? 어때요? 이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식품은 아닙니다. 이건 국내의 기준이고요. 한국 기준으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식품은 아니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어떤 질병을 치료한다거나 어떤 질병을 예방해 주는 목적도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 섭취랑 연관성이 좀 낮은 치매나 디스크나 감기 같은 이런 질환들은 메디컬푸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이 아니어도 사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이나 약국 이런 온라인 몰에서 그냥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에서는 의사의 관리감독이 들어가야 되고 환자에게도 여러 번 이 메디컬푸드는 어떻게 먹어야 된다라고 그 섭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 당뇨용 식단이나 임신부용 식단은 메디컬푸드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서 약간의 국가마다 분류나 판매 방법 또는 섭취 방법과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메디푸드에 대해서 메디컬푸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방전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필요는 없고 다만 관리는 또 하셔야 되겠고 이게 근데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50년이나 된 거예요? 메디푸드로? 메디컬푸드라고 아주 일반적인 대중들이 시장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거의 1970년대 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개발되기 시작한 건 1940년대로 올라갑니다. 미국 FDA가 의료용 식품을 당시에는 메디컬푸드가 아니라 특수식이욕법용 식품이라고 명칭을 하면서 1940년대부터 굉장히 심각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원래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는 이 메디컬푸드가 식품이라기보다는 약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이 어떤 식품관리처라기보다는 FDA가 희귀 질환 관련된 영역에서 이 메디컬푸드를 관리하기 시작했고요. 당시에는 유전적으로 대사 질환이 있는 분들 그래서 특정한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 굉장히 소수의 희귀 질환자를 대상으로 개발이 됐었고 의료인이 감독하는 하에서만 섭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를 거치고 80년대를 거쳐오면서 이 메디컬푸드가 특수 질환자가 아니라 일반 중증 질환 또는 일반 만성 질환자도 먹을 수 있도록 범위가 넓혀지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메디컬푸드 시장에 정착되기 시작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특수 영양 사용이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1970년대부터 관련된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근 50여 년 정도 이미 성장해왔던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케어푸드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케어푸드랑 메디푸드랑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메디푸드는 좀 더 좁은 범위 케어푸드는 특정한 질환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도 일반적인 건강관리 목적으로 먹을 수 있는 좀 더 넓은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단백질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고단백 식품들 또는 저염식품, 저당식품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케어푸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환용 또는 어떤 특정한 암환자용 식단보다는 일반적인 비만관리 또는 건강관리에 좀 가까운 식품들 또는 다이어트 식품들 이런 것들이 케어푸드 영역에 포함된다. 하지만 그게 메디컬푸드, 의료용 식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범주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케어푸드는 되게 넓은 개념이고 메디컬푸드는 그중에서도 조금 더 좁은 개념이고요.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아까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메디푸드를 특수의료용도식품 어렵습니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이제 규제나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국내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련된 법령을 운영하고 있고요. 국내의 명칭으로는 얘기해 주신 것처럼 특수의료용도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질환에 맞추거나 아니면 영양상태를 좀 고려해서 먹어야 되는 환자들 대상으로 영양조제한 식품들이 이 특수의료용도식품에 포함이 되고요. 법령상으로는 정상적인 영양 섭취나 소화 흡수 또는 그 대사능력이 좀 제한되어 있거나 원래는 괜찮은데 이 잠깐 질병이나 수술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한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이 특수의료용도식품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식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건강기능식품하고는 다른 거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이 특수의료용도식품 그리고 좀 더 범주를 넓힌 특수용도식품 이 두 가지를 함께 법령에 정의하면서 이미 2020년도 전부터 좀 이런 것들을 육성시켜 왔습니다. 이게 되게 세부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환자를 위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겠는데요. 일단 특수의료용도식품에서 질환을 보면 당뇨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장질환 또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들이 있고요. 또 약간은 노령이어서 또는 어떤 질환이 선천적으로 있어서 음식물을 입에서 씹어서 위나 장으로 이동시키기 어려운 소위 연하곤란자들을 위한 식사도 있습니다. 좀 더 씹는 것들을 좀 덜할 수 있도록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식품들도 특수의료식품에 포함이 되고요. 또 선천적으로 어떤 대사질환이 있거나 좀 영유아들을 위한 특수조제식품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미 식약처가 당뇨나 신장질환이나 장질환 선천적인 대사질환 그리고 최근에는 폐질환자용 식사까지 허가를 하면서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개 질환을 대상으로 한 질환별 특수의료용도식품이 인정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질환별 자신이 소화 못하는 것 또 그 방식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네요. 예를 들어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라면 혈당관리가 당연히 필요하니까 당질이나 포화지방 성분을 좀 관리를 한 식품을 만드는 거고요. 신장질환자들은 투석을 하냐 아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칼륨이나 인이나 단백질이 좀 적게 들어간 식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영유아들은 미숙아인 경우에는 일반 아이들과는 또 필요한 요구량이 다르기 때문에 미숙아를 위한 특수조제식품 이렇게 좀 서로 다르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의료용도식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아까 예를 들어서 잘 씹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시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먹습니까? 이것도 되게 다양할 것 같네요. 거슬러 올라가서 이 의료용 식품 메디컬푸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초반에는 대부분의 제형이 가루 형태, 파우더 형태 또는 좀 마시는 형태의 음료에 가까운 액상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형 기술도 좀 발달하고 소위 콜드체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음식물 보관 유통 시스템이 좀 발달하면서 지금은 도시락 형태의 간편식 또는 냉동에다가 데워 먹는 식품들, 밀키트에 가까운 HMR 식품들로도 다양한 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로 들어가 보시면 생각보다 다양한 도시락 형태의 메디컬푸드를 주문하거나 구입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 같은 경우도 과거의 액상 형태나 분말 형태 또는 겔 형태의 이런 의료 식품뿐만이 아니라 도시락 형태, 즉석 조리 형태, 밀키트 형태도 이미 허가를 해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밀키트 형태나 도시락 형태가 필요한 게 사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질환을 고려한 병원 식단이 나오잖아요. 병원 밤. 그런데 퇴원을 하거나 내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만성질환자라면 병원 식사를 계속할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메디컬푸드를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또는 도시락 형태로 먹을 수 있도록 배달해 주는 것들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특수 의료용도 식품의 55%, 많게는 60% 정도가 가루나 이런 액상 형태가 아니라 도시락이나 밀키트에 가까운 식단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한국은 이런 식단 형태도 특수 의료용도 식품에 포함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호주, 뉴질랜드 같은 곳들은 이런 식단형 제품은 법령에서 정의한 메디컬푸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간 식문화가 또 다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병원밥은 정말 맛없다고 하는데 조미료가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또 그게 환자별로 맞춤으로 식단을 제공하는 거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일반 상품으로도 나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일반 식사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쨌든 앓고 있는 질병 또는 앓고 있는 어떤 몸의 상태에 맞춰서 그 영양성분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맛의 관점보다는 적절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게 배합되었느냐. 그리고 섭취할 때 질병의 증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냐의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디컬푸드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역사가 아까 50년 정도 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장 규모나 아니면 추가 성장 가능성 전망은 어때요? 글로벌 전 세계 메디컬푸드 시장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123억 달러 한화로는 한 17조 원 정도 되고요. 이게 2년 전 2022년도 기준으로는 210억 달러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8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더 커질 것이냐라고 보고 있냐면 당연히 1차적인 성장 유인은 고령화입니다. 고령화는 사실 특별하게 이유를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지속되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 메디컬푸드가 물론 약에 좀 가까운 영역도 있지만 어쨌든 일반 식품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고 지금은 약국이나 마트나 쇼핑몰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시장을 확장하기에는 좀 더 용이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특정 질환을 앓고 있지 않아도 우리 면역력 관리 또는 몸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메디컬푸드 같은 경우도 전에는 소위 병원밥 또는 환자식이라고만 보다가 일반인들도 나도 이런 것들을 좀 저염저당 식품들을 먹어볼까라는 관심이 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이후로 특히 메디컬푸드 시장이 좀 커지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면서 가장 많은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종사자들이 환자들에게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메디컬푸드를 많이 먹어라라고 처방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슬프지만 좀 이제 20대, 30대의 젊은 층에서도 만성질환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전당뇨 같은 이런 만성질환 환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메디컬푸드 또는 특수 의료용도 식품 또는 케어푸드 영역이 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인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 등등 이런 만성질환자가 늘어날수록 메디컬푸드 시장도 또 넓어지는 거네요. 이게 참 식단 관리를 해야 하는 나이대가 된다라는 것도 되게 슬픈 건데. 그런데 그 식단 관리도 어떻게 보면 또 편리하게 되는 거고요. 메디컬푸드 덕에. 그러면 이건 어떤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식품회사입니까? 어디입니까? 가장 많이 진입해 있는 것들은 전통적인 식품회사가 좀 진입을 해 있고요. 그리고 약을 만들던 곳들도 좀 진입을 해 있습니다. 시장 규모로는 북미랑 유럽을 합친 게 거의 60%가 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도 한 24% 정도 점유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긴 합니다. 다만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세계 최대 식품 기업인 스위스 넷슬레 그룹 같은 경우도 넷슬레 헬스 사이언스라고 해서 의료 식품들만 잘 만들고 있는 메디컬푸드 자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련된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넷슬레 헬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건기식도 하고 메디컬푸드도 만들고 심지어 비만 치료를 하는 바이오 벤처를 인수해서 관련된 기술들을 흡수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공격적인 M&A 공격적인 기술 이전 투자를 하면서 관련된 영역에서는 좀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미국의 에봇 같은 회사들, 일본의 메이지 홀딩스, 그리고 독일의 비브라운이나 프레지니우스 카비 같은 회사들도 이 점유율 상위 회사들 중의 하나입니다. 약간 좀 낯선 기업들도 많아요. 그리고 제약회사들도 뛰어들고 있고 이게 굉장히 좀 파생되는 분야가 넓겠네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사실 전통적인 제약사들이 맨 처음에는 메디컬푸드에 그렇게 많이 집중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약을 잘 팔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우리가 의료용 식품까지 진출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기에 좀 진입했던 회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판매량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한국 같은 경우도 진출했다가 철회하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적인 메디컬푸드 기업 중에 하나가 에봇이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인데 사실 에봇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굉장히 많은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기기들을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브비 같은 경우도 제약회사도 이 에보드에서 스피노프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의료기기랑 제약들을 이미 판매하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정보나 네트워크나 그리고 판매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약을 먹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메디컬푸드를 제공한다라는 관점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의 비브라운이나 프레디니오스 카비 같은 경우도 원래는 글로벌 의료기기나 제약기기를 판매하고 있던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곳들도 사실 독일이 1980년대부터 이미 고령춘화식품들 메디컬푸드 시장이 좀 발달해 있다 보니까 좀 빠르게 시장에 진출해 있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는 거고 5988님이 서울 큰 병원에서 40여 일 간호를 하다 보니까 병원 건물 지하 마트에 건강별로 메디컬푸드 액상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병원 바깥보다 훨씬 저렴해서 자주 이용하세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거 접해보신 분들도 이제 꽤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무슨 보조식품도 아니고 치료 메디컬이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특수의료용도 식품이라고 했고 이거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게 치료가 되는지 이게 무슨 임상시험을 거칩니까? 어때요? 건강기능식품도 어쨌든 기능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메디컬푸드 특수의료용도 식품도 목표로 한 질환에 효과가 있는지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근거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북미나 유럽의 주요 메디컬푸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임상연구 결과를 가지고서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애복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아미노산 보충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임상을 통해서 수술 후 만성 상처라든지 그 수술에서 회복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우리 아미노산 보충제가 상처 치유를 촉진해 주는 효과가 입증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독일의 프레즈뉴스 카비의 에너지 음료 같은 경우는 우리 고령자들이나 암 환자들이 근육량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본인들의 판매 페이지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의 메디컬푸드가 의약품의 관점에서 개발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메디컬푸드를 식품이지만 희귀의약품법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임상연구의 결과를 보겠다라는 거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이게 목표로 한 어떤 체력 유지나 어떤 임상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잘 얘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대상으로 근육량이 유지가 되는 에너지 음료도 있는 거고요. 신기합니다. 김은희님, 저희 아버지 신장 투석 중이어서 식단 관리를 하신답니다. 온 가족이 똑같은 음식을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온 가족이 식단에 차등을 두지 않고 똑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행복 중에 하나인데. 사실 메디컬푸드 쇼핑몰 가보시면 되게 먹기 좀 꺼려지는 어떤 굉장히 건조해 보이는 그런 식단보다는 요즘에는 파스타도 나오고요. 함박스테이크도 있고 다만 함량들을 조절해서 영양. 그러니까 먹어도 문제가 없는 정도로 잘 만들어진 식단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건강 때문에 특정 음식을 아예 못 먹는데 그 음식에서 특정 성분을 제거한다면 먹을 수 있어 이러면 이제 맞춤이 되는 거네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약사들도 이걸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존 약에 대한 의존도가 좀 줄어들고 의료비가 낮아지면 제약사들한테는 또 안 좋은 영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메디컬푸드가 주의를 해야 되는 점이 이게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 자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수 의료 용도 식품인 것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그 질환에 맞춘 특성이 악화되거나 또는 회복하고 있는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 영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애봇이나 독일의 제약회사들도 본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메디컬푸드를 만들고 있는 이유가 우리의 약을 먹고 있는 환자들이 질병 치료를 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식품들을 좀 더 편의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메디컬푸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의 어떤 사업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제약회사들이 되게 다양한 사업들 하잖아요. 특히 이제 음료수도 많이 팔고 비타민 음료도 많이 파는데 이 메디컬푸드 쪽으로는 어때요? 국내에서 알려지기로는 대웅제약이나 종군단 건강 같은 곳들이 당뇨환자용 또는 암환자용 이런 영양조제 식품 특수 의료용도 식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식품기업들의 진출이 조금 더 활발합니다. 보면 현대크림푸드나 대상웰라이프나 아워홈이나 풀무원 같은 곳들이 각자 메디컬푸드 브랜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제약회사라기보다는 식품대기업들, 중견기업들의 진출이 좀 더 많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이미 우리나라 식품 대기업들도 이 메디컬푸드를 하나씩 브랜드를 또 이미 갖고 있는 거네요. 이 사업들을 또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시장이 크다면 스타트업들도 많이 뛰어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초기 진출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식품 대기업들이 좀 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국내 스타트업들도 좀 진출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수 의료용도 식품 같은 경우는 그냥 만들어서는 안 되고 또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제조시설과 공법과 제형들 이런 것들을 다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아주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은 아직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또 좀 활발하게 진출해 있는 스타트업들 중에 메디솔라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메디솔라도 특수 의료용도 식품 당뇨나 신장이나 암 환자용 식단을 진출해 있으면서 동시에 일반인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케어푸드 영역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나름의 인공지능 엔진을 활용해서 어떤 질환이나 건강 상태에 맞춰서 필요한 영향을 굉장히 정밀하게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의료 문헌이나 어떤 임상적인 연구 결과 데이터들을 추가해서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당뇨식 신장 환자식 암 환자식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건강 상태를 보니까 이런 건 좀 먹으면 안 되고 가족력을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미리 영향을 섭취해둬야 되고 해서 맞춤식으로 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환자들만 이렇게 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 활용 범위, 사용 범위는 어떻게 더 넓어지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아까 청취자분들 중에서 병원 지하에서 구매하셨다라는 분도 있는데 사실 환자나 고령층이 많은 집합기관들에서는 꽤 대중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그리고 이제 실버타운 같은 경우도 이런 메디컬 푸드를 좀 접목해서 제공하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좀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는 식단 관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이제 프리미엄 마케팅 차원의 접목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신장병을 앓고 있어서 혈액을 추석하고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파스타를 먹을 때도 크림이나 토마토보다는 로제소스가 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맞춤형 식단을 해주거나 직원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대기업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먹을 수 있는 메디컬 푸드를 제공한다거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접목이 되고 있고 일반인들도 원한다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매장에서 구입을 해서 섭취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게 고령화되고 있어서 그 시장도 넓어지고 있다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이 산업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일 텐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증진법에서 특별용도식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용 임신부용 환자용 그리고 이제 음식을 섭취하기 힘든 연화곤란자용 이렇게 굉장히 많은 특별용도별로 허가를 받아서 이 메디컬 푸드를 판매할 수 있고요. 일본 역시 그 제약사 또는 식품기업들이 먼저 좀 진출해 있는데 오스카 제약이라든지 기린홀딩스 니싼 이런 곳들이 환자용 식품 또는 특수용도식품을 다양하게 출시해서 이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포함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고령화가 더 먼저 빠르게 됐으니까 고령 친화식품 분야도 되게 커지고 있다고요. 사실 일본은 고령 소비자 시장 자체가 워낙 큽니다. 60세 이상의 인구가 시장에서 쓰고 있는 소비 그 총액이 우리 돈으로 한 87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2030년이 되면 거의 97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전체 소비 인구 중에 워낙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식품 또는 이런 의료용 식품에서도 고령 친화식품들이 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보면 고령자가 좀 섭취하기 편하거나 좀 영양분을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런 제조 가공 식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사실 그리고 간식이나 이런 기호식품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데 보면 고령자가 먹기 좋은 과자들 또는 고령자가 섭취하기 좋은 저알코올 소주 이런 것들도 그게 메디푸드예요? 저알코올 소주가? 메디푸드라고 분류하기보다는 케어푸드의 영역에서 약간은 우리 이런 고령자 특화된 젤리야 고령자 특화된 소주야 라는 것들을 마케팅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유럽, 호주, 일본, 한국 전부 다 국가마다 메디컬푸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좀 넓게 정의하는 경우는 이런 것들도 케어푸드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씹는 게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 나도 젤리 먹고 싶은데 그런데 조금 더 부드러운 젤리도 케어푸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당분이 좀 빠진 과자, 건강한 과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참 또 미래에 많이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2026년도 기준으로 초고령화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메디푸드 시장의 성장은 좀 예상이 되는 거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중증이나 만성질환자들용의 특수 의료용도 식품이 좀 더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해서 음식 자체를 증기 방식으로 가열시켜서 좀 더 찌는 거죠. 찌는 방식에서 좀 섭취하기 편하다라든지 또 저염식이다, 고단백식이다 또는 어떤 효소로 숙성시켜서 고령자가 먹기에 부담이 없다. 이런 것들의 기능을 추가한 메디컬푸드는 지금도 판매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먹는 거다 보니까 또 특히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드시는 거다 보니까 검증이 더 철저워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메디컬푸드 또는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식약처 검수를 거쳐야 되고요. 또 생산시설에 대한 점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내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사실 대형병원과 함께 임상중재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의학적인 또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메디컬푸드를 판매하겠다는 노력들은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고 사실 이런 메디컬푸드의 임상 연구를 많이 하는 곳들이 아무래도 어떤 질환별로 맞춤형 영향을 좀 더 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맞춤형 메디푸드. 이게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게 혹시 아까 병원에서 사셨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집에서도 이걸 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요즘에는 배달로 많이 하고요. 구독형도 있고 일반 배달형도 있습니다. 또 어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에서 본인의 상태를 집어넣거나 어떤 질환 이력 같은 것들을 좀 넣거나 상담을 받으면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문진표 작성하듯이 이렇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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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놓으면 이 환자는 이런 걸 드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종의 커뮤니티 앱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좀 더 원격 상담 같은 느낌으로 본인에게 맞는 메디컬푸드를 주문할 수 있는 것까지는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나와 있고 식품 대기업들도 각각의 또 브랜드를 갖고 있고. 김진희님이 그런데 이제 맞춤형은 고가라서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줘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뭐 싸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메디컬푸드가 일반 식품도 물론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관리감독이 필요하겠지만 일반 식음료보다는 규제나 요구하는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개발하려면 여러 가지 영양조합도 해야 되고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국내 스타트업처럼 임상중재 연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R&D 비용이라고 불리는 기술개발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또 메디컬푸드 중에 원재료들에 적지 않은 부분들이 수입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공급망 수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들쑥날쑥하기도 하고요. 다만 많은 식품기업들 스타트업 그리고 제약서들까지 관련된 메디컬푸드 브랜드를 론칭하거나 시장에 진출해 오고 있어서 사실 시장에 참여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 경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이 성숙하면 가격 부담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도 시장이 개화하기 시작해서 1980년대랑 지금을 비교해 보면 사실 선택지도 굉장히 넓어졌고 가격대도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국에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시장이 커지는 만큼 공급자도 많아지고 그래서 또 가격이 내려가야 또 더 대중화될 수가 있겠죠. 시장 전망도 당연히 이건 또 커질 수밖에 없을 때고요.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오늘 조가연 벤처캐피탈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메디푸드. 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됐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내린 비로 전남 지역에서 주택 160여 채가 침수되고 농경지 275헥타르 도로 10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도로 통제와 주택 침수 피해 등이 잇따랐고 서울 일부 지역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서울시 중랑천 수위가 상승해 오늘 오전 9시 7분부터 동부 간선도로 모든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안전을 위해 경위중앙선과 경원선 일부 지상구간 전동열차의 운행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했습니다. 검찰이 코인으로 96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한글과 컴퓨터그룹 김상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5만 원권 발행액 약 12조 원 가운데 5조 8천억 원이 환수돼 환수율은 49.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28.7%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정안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 코너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들어보죠. 네 0838님 밴드 모임방에서 제 사진이 도용당해서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해야 하나요?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진을 도용하여 신분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 본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본인을 사칭할 경우 표상권 침해 금지 가처분으로 그 사용을 금지하게 할 수 있고 신분을 도용하여 사기나 명예훼손과 같은 다른 범죄를 범할 경우에는 그러한 범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은요? 네 어제 원타계 기자들 K시간에 로또 당첨금을 올려야 되나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4597님 로또 번호 보내주는 문자가 오는데 사기인가요? 하셨고 장세인님 로또 번호 추천 문자들 불법인가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추천 번호를 주나요? 하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방인태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로또 번호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할 수 있다며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일정 기간 동안 로또 번호를 제공해준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로또는 매회에 각각이 독립시행이라 번호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들의 광고는 표시광고법에 위반되고 업체가 대가를 받을 경우에는 업체에게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1등 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면 이거 판매 안 하고 저 혼자 다 살 것 같은데요? 같은 번호로 한 500개 사가지고 저 혼자 떵떵거리면서 살 것 같은데 그걸 왜 판매를 하겠습니까? 진짜 예측 가능성이 높다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리딩방이었는데요. 4928님. 리딩방에서 추천한 종목을 샀다 손해를 봐도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이런 사람들 처벌하는 법은 없나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방인태 변호사에게 답을 들어봤습니다. 금융투자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거나 유사 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여 합니다. 대다수의 리딩방은 정식으로 등록, 신고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므로 최근 리딩방 정보를 믿고 투자하셨다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무자격 업체가 운영하는 리딩방의 정보를 믿을 경우 잘못된 투자로 손해를 볼 위험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 행위에 연루될 위험도 있으므로 이러한 리딩방은 이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리딩방에서 피해를 입으신 경우 금감원의 유사 투자자문 피해 신고 또는 경찰, 검찰에 파기 고소를 하시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딩방이 유사 투자자문업자인데 금감원에 등록을 한 업체와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있거든요. 그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고 투자 손실에 따른 책임은 본인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업자로 등록이 된 사람은 아예 원금 보장을 앞세워서 광고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원금 보장해 주는 것 자체가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불법행위가 되고요. 등록이냐 미등록이냐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쉽게 돈 벌고자 빠르게 돈 벌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의 욕심을 이들 업체가 이용하고 있고 그 월 회비를 받는 그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은요? 네. 7699님. 리딩방 문자가 스팸을 걸어도 수시로 옵니다 하셨고요. 2606님. 리딩방 문자 단속은 안 되는지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진짜 하루에 한 5개씩은 받는 것 같아요. 차단을 하고 심지어 문구, 텔레그램방 입장하십시오 이런 거 정말 많이 오거든요. 거르고 거르고 걸러도 계속 들어옵니다. 이게 정부가 항상 뭔가 한다고는 해요. 최근에도 국무조정실이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전담팀 회의를 열었고요. 투자 리딩방도 피싱 범죄 더 포함을 시키겠다. 그리고 피싱 범죄 집중 차단 및 특별 단속 기간을 10월까지 연장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체감이 안 될까요? 그렇죠. 뭔가 좀 단속도 그렇고 좀 철저하게 차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들어볼까요? 네. 어제 심층 인터뷰 시간에 원자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아날로그 맨님, 뉴스에서 우리나라에서 리튬이 발견됐다고 하던데 기대해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발표를 얼마 전에 했죠. 울진과 단양 지역에 유의미아 수준으로 리튬이 매장되어 있다. 다만 그 함량을 보니까 품위라고 하는데요. 단양 지역은 0.01에서 0.5%. 울진 지역은 0.3에서 1.5%로 나타났는데 중요한 건 시추공을 뚫어서 지하 300m까지 파고 들어가서 이게 매장량은 얼마인지 경제성은 있는지를 또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의 격언이 있더라고요. 파봐야 안다. 파봐야 안다는 거. 경제성이 또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를 또 희망을 합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애프터서비스까지 함께했고요. 여러분의 질문도 계속해서 많이 올려주십시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비피해 없으시도록 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남부지역은 폭염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